네이버 스타일만 연출하기에는 브러쉬 아이롱이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곡색기가 있거나 뭐가 소식이 많으신 분들은 매직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. 그럴 때 저희 랩디 매직 브러쉬 아이롱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이 상태에서 C컬을 원하신다고 하면 다시 락버튼을 이용해서 닫아주시고 랩디 매직 브러쉬 아이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